다음 달락입니다. 만약 그가 no라고 대답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람이 참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이러한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니까 왼쪽끼리 present bill에 이른다고 얘기했을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만 얘기한다면 그럼 no라고 한다면 왼쪽 편길이 present bill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편길이 present bill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no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니까 뒤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부연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부연에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only a liar 거짓말쟁이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우드 이거 보니까 우드 우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ould 우드도 있고 여기 우드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입니다.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의 과거형이죠. 그죠.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는 그렇다고 아마도 주장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오른쪽 길이 present bill로 가는데 왼쪽 편길이 present bill로 간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니까 오른쪽 길이 present bill로 가야만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은 왼쪽 편길이 present bill로 간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는 오른쪽 길이 present bill로 가죠. 왜냐니까 그는 왜냐니까 뒷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짓말쟁이는 왼쪽 길이 present bill로 간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길이 present bill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할지 애매하네요. 마지막 문장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hat 이하를 증명합니다. 그렇죠. no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하고 오른쪽 편길이 present bill에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인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장은 지금 이 문장은 위에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거꾸로 대입을 해서 그대로 주문한 겁니다.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논리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가 되실 겁니다. 이제 보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스스로 다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ft 길이 있고 right 길이 있습니다. 도중에 한 길이 오른쪽 길과 왼쪽 길 중에 하나가 present bill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일단 왼쪽 편 길이 목적지로 가는 정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참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니까 왼쪽 편 길이 프레젠트 빌로 목적지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그렇다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왼쪽 편 길이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사람은 참 말 많은 사람이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이 사람은 아니죠. 노 라고 대답했겠죠.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죠? 노 라고 대답을 했을 사람이니까 나는 노 라고 대답을 했을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노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죠. 거짓말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거짓말 장이도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고 참말 하는 사람도 예스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이게 정답인 경우 이해 되시죠? 자 이번에는 노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노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 이 사람이 노 라고 대답을 한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노 라고 대답한 것은 내가 왼쪽 길이 목적지로 가는 길인가요?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니요. 나는 그렇게 물어봤다면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노 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말만한 사람이니까 목적지는 왼쪽 편 길이 아니라 오른쪽 편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왼쪽 편 길이 왼쪽 편 길이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말만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람은 내가 왼쪽 편 길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Yes 그렇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Yes 라고 대답을 했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Yes 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No 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No 라고 대답하게 되면 무조건 오른쪽 편 오른쪽 길이 목적지로 가는 거고 Yes 라는 대답을 듣게 되면 누가 대답을 하든 간에 Yes 우측 주로 가는 길은 왼쪽 편으로 연결된다는 거죠.